이번에는 우리 국회의 실태를 심층 점검하는 연속기획, 20대 국회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상과 관련한 비밀을 보도합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2017 국회의원 대상, 의정활동 부분 대상.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상입니다. 수여 기관은 한국언론기자협회. 수상 기준을 물어보려 했지만 공개된 연락처도 홈페이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180여 개 언론사가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상 받은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안규백 의원은 심사 과정은 알 수 없고 수상자로 뽑혔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면서도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원 5명이 같이 받았다는 또 다른 상입니다. 받은 의원들도.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이름이 옳은 사람도 모르고. 도대체 이 상은 어디서 왔을까 시상식을 조직한 위원회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경제 조사는 안 받고 그동안 활동상이라든지 인터넷이 지금 다 나오잖아요. 객관적인 심사는 조금만 될 수는 없죠. 결국 상을 주는 건 기관 마음이라는 겁니다. 난무하는 상 중에는 돈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상패 제작값 명목으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국회의원실에서 받아가기도 합니다. 상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진짜 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유권자들은 모를 거란 생각에 보여주기용 이력을 만듭니다. 이런 상자랑을 의정보고서에 쓴 국회의원이 올해도 56명이나 됐습니다. SBS 최곤희입니다.